본선 8강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전입니다. 자, 당연히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펌! 8강전에 올라오신 분들이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렇다는 건 다 잘한다는 겁니다. 평균 브래곤 레벨이 26이 넘는다는 소리죠. 평균 브래곤 레벨이 27.25입니다. 지금 뛰고 계신 분들은 총 8분이 평균 브래곤 레벨이 27.25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8강전 마지막입니다. 8강전 마지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펌! 금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일단 선수분들 끝까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차단길 선수 잠깐만. 아까 옆에 분이 내려가시고 이제 그 뒤에 틀렸는데 재경기 하시겠습니까? 아 그냥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엔 올라가신 것 같네요. 그거랑 관계없이. 자. 자. 이제 이벤트전을 진행하기 전에. 자. 8강전을 진행했는데. 발판에 문제가 있었다. 발판에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발판이. 발판이 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틀렸다. 발판이 흔들려서 가운데가 안 밟혔다. 발판이 흔들려서 가운데가 안 밟혔다. 참신합니다. 참신한 재경기에요. 흔들렸다. 네. 아까 조금 흔들려 보이기는 했는데 자. 왼쪽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이미 한번 재경기가 나왔던 발판이었기 때문에 이거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1. 2. 2. 2. 2. 2. 2. 3. 2. 2. 자. 8강전. 재경기입니다. 재경기. 2. 3. 2. 3.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진행하겠습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3. 2. 1. 펌! 자 홀로 진행하시는 윈드포스님께 큰 박스 부탁드립니다. 1. 2.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